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세상에는 숨길 수 없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채용비리 그런 감사가 감사원과 근육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지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고 귀중한 것을 이번에 되찾으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기계를 저는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관위 선거범죄의 가장 핵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익히 짐작할 수 있듯이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득표수를 선거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조작해온 겁니다. 득표수 조작 이것이 바로 선관위 문제의 핵심이자 선관위 선거범죄의 핵심입니다. 이 문제를 제쳐두고 다른 그런 채용비리만 감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제가 볼 때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짓하고 똑같다 이렇게 봅니다. 이 노태학이란 사람 1961년식 한양대학 법과대학을 나가 출세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2023년 6월 3일까지 선관위 세습채용 의혹 감사를 거부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배가 부른 사람인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짓을 한 거죠. 이 사람도 다음에 법정에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태학과 박찬진 체제 하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하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것이 모두 다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나는 뭐 얼굴마담이니까 책임 안 지겠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뻣대다가 국민들이 뭡니까? 예 여론이 비등하니까 이게 일주일 만인 6월 9일 날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 감사 일부를 수용하겠다. 그리고 이게 다 법기술자들이니까 권한쟁이 관련 헌재 판단 요구를 하겠다. 행정 여러분들 관청이 소위 헌법과 법률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그런 발상은 어디서 나옵니까?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 하에서 본인의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행정관청이지 않습니까? 행정관청이 헌법과 법률 위에 있습니까? 정신나간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은 이번에 부수적인 이득이 있다면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몰상식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감사 거부를 보면서 그동안 긴가민가했던 많은 국민들이 저 친구들이 숨길 게 재용비리 외에 많은 모양이다. 그런 사실을 확인하신 국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이 저렇게 무소불위 기간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저렇게 발강을 하는 걸 보니까 저 친구들이 선거도 분명히 손을 대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게 여러분들 설문조사로 나옵니다. 이 설문조사가 한참 선관위가 감사 거부할 때 여러분들 행해진 설문조사입니다. 선관위 채용비리만 감사받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4만 2천여 명이 설문조사에 응했고 99% 다르게 하면 100%가 충분치 않고 전면 감사를 받아야 된다. 채용비리 감사는 물론이고 감사원의 고유 업무인 선거 행정에 대한 부분들도 철도철미하게 감사를 받아야 된다. 이게 100% 국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전화비복이란 말이 있듯이 화가복이 된 겁니다. 국민들을 계몽하는데 선관위의 여러분들 그 무소불위하고 무법성과 뻔뻔함이 저 친구들이 진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이 끝나고 5월 29일이니까 한 한 달 조금 더 지났을 때입니다. 한참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될 때 선관위가 무선통신으로 조작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해명을 크게 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에 문제가 없고 중앙선거 관련 외부 인터넷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했는지 투표지 분류기 제어용 컴퓨터가 와이파이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지 그런 거는 검찰 수사가 이루져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전건물들을 다 인멸했을 때니까 남아있을 때도 있겠지만 많이 인멸한 데 성공했겠죠. 그러나 선관위가 절대로 인멸할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명 자료를 내고 별짓을 다 하더라도 여러분 뭘 해명을 할 수가 없습니까 선관위의 최종 결과물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이 여러분들 국민들에게 제시한 최종 결과물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그것이 최종 결과물입니다. 그 최종 결과물의 바탕을 두고 당선자와 낙선자가 구분됩니다.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했니 와이파이 이름들 외부 중개 기능을 통해 가지고 전산이 해킹됐니 다 쓸랄 데 없는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뭔가 하니까 선관위가 스스로 발표한 후보가 얻은 득표수가 조작이 된 것을 확인된 겁니다. 일정한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득표수를 한쪽에서 빼고 뺏은 것만큼 다른 후보에게 더해 준 것이 확인된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선관위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선관위는 그냥 범죄 집단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해도 하나도 무리가 아닌 겁니다. 왜 그들이 발표한 선거의 최종 결과물인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규칙을 찾아낸 겁니다. 표를 이동시킨 규칙을 정확하게 찾아낸기 때문에 그냥 범죄 집단이다 도덕놈들이다 도덕질을 했다 이렇게 해도 하나도 여러분들 뭡니까 거리낌이 없고 무리한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나이도 있고 성정 자체가 여러분들 그렇게 과격하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좌파인물들처럼 출시를 위해서 거짓을 하거나 조작을 하거나 그것은 재생전에 없는 단어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고 분명히 여러분들 가치관에 명확히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짓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나이도 있고 웬만큼 여러분들 세상을 좀 유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너희들은 도덕놈들이다 너희들은 도덕질을 했다 너희들은 도덕질을 일곱 번 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까지 문정권에서 다섯 번 윤정권에서 두 번 모든 선거를 다 조작했다. 그 근거가 당신들이 만들어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하게 사용한 후보가 받은 선관위 발표 덕표수가 정확하게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진 숫자다 그렇게 밝혀낸 거지 않습니까 그 밝혀낸 것들이 다 여러분들 여기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 뭐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표 도덕질을 어떻게 했는지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얼마나 이런 표를 훔쳤는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빠져나갈 겁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 지금 코인으로 여러분들 유명시를 날리고 있는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기도 안산단원을 조작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한 표수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박순자 미래통합당 후보에서 3.505표를 훔친 거 아닙니까 3.505표를 훔쳐 가지고 3.505표를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선관위는 박순자 후보가 3.652표 차이로 패배했다 그러나 여러분들 조작한 것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박순자 후보가 3.358표를 승리한 거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3.358표 차이로 승리한 박순자 국민의힘 후보를 3.652표 차이로 패배한 후보로 누가 만들었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이런 선관위가 만들었습니까 시진핑 이름들 영도하에 있는 중국 공상당 선거관리위원회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를 동마다 얼마나 훔친 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 크게 또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후보에서 여러분 도덕질한 3.505표가 소스별로 어디에서 여러분들 훔친 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값 30%가 여러분들 발각이 된 거 아닙니까 거소선상에서 50표 관외사전투표에서 849표 국외부재자투표에서 7표 고진동에서 421표 안올림해가지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그림 보시기 바랍니다. 순관이 발표된 자료가 a입니다. 뚱뚱하지 않습니까 차익값 그래프가 표를 훔쳐놓으니까 모든 동에서 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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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자 후보 표를 대해주는 김남국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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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 도덕질한 것을 다 그냥 공짜로 먹어치운 것은 여러분들 토해내게 하고 박순자가 여러분 빼앗긴 걸 대해주고 나니까 차익값 그래프가 거의 뭡니까 0에 가깝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상적인 투표 경우에는 후보별로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질한 거 아닙니까 누가 했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선거관리원 했습니까 시진핑이 중북공상당 선거관리원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이 선거는 누구 선거죠 권순일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4.15 총선 당시에 사무총장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차장의 박순 그 당시에 김세한 씨였겠네 이렇게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듣고 넘어가겠습니까 인간들이 세상에 관광도 갈 수 있습니다 세금으로 옳은 일은 아니지만 자식들 사랑하니까 채용 뭐 특혜 채용 옳은 일은 아니지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이렇게 기망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선거마다 득표수를 만들어가지고 김남국이 패배자인데 김남국을 승리자로 만들고 말이 됩니까 그런 짓을 하고도 조혜주 이 작품이 여러분들 누구 작품입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 작품이 권순일과 조혜주 작품입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수사받고 대검찰청 포토라인에 세우고 감방 집어넣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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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